이번엔 한국인 들어와서 주문하면 돼요. 야이보다는 나아지다네. 방송 잘 봤다. 연예인 다 될 텐데. 아닙니다. 지금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지금 한 배 탄 거야. 우리 한 배 탔으니까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만 잘 해주면 된다고. 금년에 나왔지? 네. 너무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고맙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큰 배를 타러 가는데 다 싸워요. 선수단만 한 배 타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더 중요하다고. 나는 항상 마음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현장 직원 먼저. 현장. 여러분. 소진이. 네?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제일 불편함 없이 도와줄 친구들이라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고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 시즌을 질 수 있도록 여태서 제일 가깝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니까. 저희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몸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옆에서 도움될 분들이니까 저희 팀 많이 귀찮게 해주시고 전력 분석실이 선수들 여러분들의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오세요. 카트로 왔는데 영상 한 번씩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축하해주세요. 박수 한 번. 잘 부탁드립니다. 수준이 더 많이 해야 할 우리 박병호 선수. 내가 계속 살아만 하는 의미에서 내 호따갈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야구인으로서 굉장히 내가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팀 올해 새로 한 명이 됐는데 축하하고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 머리 숙지 말고. 고고! 해! 고고! 여기 보여줘, 네. 안 추워? 네. 오, 맨. 한글자막 by 한효정